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내 4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에서 4호기의 원자로 조종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지난 6월 월성 3호기 냉각제 누출 같은 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많은 양의 고준이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와 함께 나머지 3개의 중수로 원전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신문기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가 관용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전교조 경북지부, 민중당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법농단 대응 포항시국회의는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판사의 전면적인 탄핵과 즉각적인 재판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원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의 적폐법관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하고 국민 탄핵운동에 들어간다며 적폐법관들이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경북에서는 73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2만 4,264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은 지난 수능 때보다 374명 줄었습니다. 올해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전자담배와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시험 하루 전인 오는 14일 오후 2시 예비 소집이 실시되고 수험생들은 시험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편입 토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며 다만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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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